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많은 콜라비를 가지고 생체를 만들었습니다. 요리 과정을 동영상을 촬영을 하였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하여서 동영상이 없습니다. 콜라비 생체가 달콤합니다. 일요일 비빔밥을 만들어 남편과 딸에게 먹였습니다. 불고기, 소리쟁이, 개망초, 콩나물, 콜라비, 생채, 고사리, 상추, 계란후라이, 고추장, 참기름을 넣고 맛있게 비벼었습니다. 불고기, 소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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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참기름을 넣고 맛있게 비벼었습니다.